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26구가 담양군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례 국민 보도연맹 사건 관련자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의 넋을 기리는 봉안식과 발굴 사업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후 이뤄진 첫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뒤엉킨 유해와 탄피, 고무신, 의족 등을 발견했습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던 참혹한 국가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이대로 뼛속에 박혀있었고. 이번에 발견된 유해는 모두 26구입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군경이 집단 학살한 구례 보도연맹 사건 관련자로 추정됩니다. 이민군에 동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주로 예비검속대 이동 중 담양에서 총살된 겁니다.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봉안식과 발굴 사업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구당에 안에서 탄피나 탄수가 다수, 탄피가 대량 확인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해는 세종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여순 사건 위원회는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과 추가 유해 발굴 사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